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나라 맞죠? 시장경제나라에서 거래는요, 양쪽이 다 이익인 거예요. 아저씨가 맥도날드에 가서 5천원을 내고 햄버거를 먹는 건 맥도날드한테 5천원을 적선해주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햄버거 한 개를 팔아서 좋은 만큼 이 아저씨도 맥도날드 덕분에 맛있는 햄버거를 단돈 5천원에 먹어서 감사한 거예요. 물건은 파는 사람도 고마운 거고, 사는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하는 거고, 식당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고마우니까요. 거래는 손님과 가게 주인 둘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적자라는 말 들어봤죠? 거래에서 적자란 무엇일까요? 내가 쟤한테 판 거보다 쟤가 나한테 판 게 더 많은 상황. 이게 적자죠. 이거 나쁜 건가요? 손해인가요? 아씨, 내가 쟤한테 더 많이 팔았어야 하는데 쟤가 나한테 더 많이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지고, 쟤가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적자도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 앞 빵집한테 맨날 적자만 본답니다. 전 거기서 맨날 빵을 사기만 하지 빵집 주인이 저한테 뭘 사지는 않거든요. 편의점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저는 맨날 맨날 적자만 봐요. 이거 나빠요? 맨날 적자만 보니까 화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저씨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거래는 양쪽 모두가 행복한 거라고 그랬죠. 저는 빵집, 편의점, 마트 덕분에 편안하게 식량과 생필품을 살 수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애플사에게 200만 원을 주고 이 노트북을 샀어요. 200만 원어치 적자를 본 거죠. 슬픈가요? 근데 저는 이 노트북으로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해서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됐어요? 네, 저는 애플사에게는 200만 원어치 적자를 봤지만 애플사 제품을 이용해서 신문사로부터 천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애플사와 저와의 관계만 보면 저는 200만 원어치나 적자지만 제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800만 원 흑자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가만 보니 신문사는 제 만화를 이용해서 독자들을 끌어모으고 광고도 따오고 판매 부수도 늘리고 결국 3천만 원을 벌었네요. 그러니까 신문사도 저한테 천만 원 적자를 봤지만 제 만화를 통해서 다른 데서 3천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2천만 원 또 흑자를 봤네요. 이게 거래예요. 세상에 거래 상대는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는 흑자의 원동력이 됩니다. 적자가 없으면 흑자도 없어요. 자, 이제 나라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은 일본한테 늘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일본한테 사오는 건 많은데 일본한테 파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막 손해본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진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에서 사오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밧데리도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나라예요. 일본에서 좋은 재료를 사오는 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일본이 그 재료를 한국에 팔아서 버는 돈보다 우리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에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과의 거래는 우리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국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북한한테는 병신 호구처럼 굴었고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일본한테는 일진 깡패처럼 굴었어요. 쥐뿔도 없는 거지 나라 북한한테는 저기 땅 파보면 막대한 자원이 있을 거다. 금덩어리가 있을 거다. 이딴 구라까지 동원하면서 막 떠받들었고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수준을 보유한 경제, 무역대국 일본한테는 너네들 없어도 우린 잘 살 거다. 니네는 동맹국도 아니다. 일본 꺼져. 온갖 어깃장을 놓았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더 이상 우리한테 반도체 재료를 안 팔겠다고 선언했죠. 자, 어떡해요? 우리 일본 물건 없으면 안 되는데 일본 없어도 잘 산다는 거 뻥인데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한테 달려가서 다시 잘 얘기하고 사과할 거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잘 풀고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깽판을 치고 있죠. 엉뚱하게 일본 거 안 산다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뭔가를 안 팔아서 타격을 줄 게 없으니까 일본 거를 사기 위해서 일본 거를 안 사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안 살 거면 반도체 재료도 사지 말아야지. 근데 그건 또 팔아달래. 이게 뭐예요? 세계 사람들 지금 다 웃어요. 세상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이제 불매운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어떤 회사에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불매운동을 안 하면 아주 잘 팔려요. 그래서 이걸 안 팔리게 하려면 무력으로 불매운동을 해야 겨우 안 팔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 물건이 이미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널리 인정을 받은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불매운동이란 가만놔두면 잘 팔리는 물건을 이제부터 해방을 놔서 안 팔리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럼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은 물건을 세계적으로 남들이 다 쓰는 좋은 물건을 불매운동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부터 못 쓰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본인이 제일 손해잖아요. 시장에서 널리 선택받아서 잘 팔리는 물건을 못 쓰는 손해. 이거 엄청 손해 아닌가? 여러분들 포켓몬고 대신 국산 크레용팡 고고 하면 좋아요? 원피스 대신 자랑스러운 국산 애니메이션 와피스 보면 좋아요? 풀스포 대신 국산 게임기 제믹스 브이 하면 좋아요? 앞으로도 뭔가 세계적인 좋은 제품이 출시됐는데 그게 일본 거면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럼 우리 상대를 너무 잘못 고른 거예요. 그냥 포르투갈이나 감비아 같은 나라 제품들을 불매운동하면 정말 편안했을 텐데 하필이면 기초과학 의학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채 노벨상을 휩쓸고 아유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싶은 좋은 제품들을 미친듯이 쏟아내는 나라랑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 참 대한민국은 팔자도 사남네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품이나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제발 일본 것이 아니기를 빌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제발 일본이 좋은 물건을 더 못 만들기만 싹싹 빌어야 한다니까 일본 사람들 제발 공부 못해라 일본 회사들 제발 망해라 일본 연구소들 제발 실험 망쳐라 좋은 약 나오지 마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슬픈 일인지 좀 감이 오나요? 남의 불행을 빌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사는 인생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거래는요 파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좋은 물건을 편하게 선택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걷어차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두들겨 패고 눈치 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합리화하면서 불편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이게 불매운동이에요. 너무나 슬픈 운동이에요. 이제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죠? 근데요 이 나라에는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다 쉽게 이해할 만한 이 사실을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어른들인데 지능은 우리 급식 여러분들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만 앞세우는 어리석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옆으로 찍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제 어떡할까요? 이 나라 이제 어떡할까요? 주변에 이상한 어른들 보이면 꼭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잘 설득해보세요. 안되겠으면 이 영상을 틀어주고 다 보시고 난 후에 답변을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보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 어른이 있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어른이에요. 소통이 중요한 거라면서요. 대화가 중요한 거라면서요. 한번 잘 말해보세요.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달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아가야 할 나라예요. 우리 같이 지켜요. 마지막까지 이 아재랑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기. 알겠지? 학생들 힘내. 어른들이 미안해. 유튜브